우리가 2017 청춘골팬. 진짜 여기서 잘 될 수도 있는 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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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그 마을 회관이지? 네. 에이. 하나야, 앞에 가. 앞에 가서 인사드려. 너는 제가 아는 분들이니까. 에이. 안녕하세요. 마크 오빠. 마크 오빠. 마크 오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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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촬영. 어르신 되께 강rier. 이 유명한 유칠이 정말 대한민국의 할리우드에 오게 돼서 역할입니다. 홍천 할리우드 유칠이 말회가 사실 우리 유명한 우리 로드리 오빠와 왕구 오빠 왕구 오빠 5월에 눈이 오는 거를 증명해준 왕구 오빠 일단은 구 이장님이 우리 왕구 오빠였는데 네 이제 바뀌시고 지금 현 이장님 현 이장님 구 이장님 구 이장님 여기 3대 이장님이 계세요 1대 2대 3대이시거든요 네 조용히 하다 해주세요 이장님 이장님 한 말씀 드릴게요 이장님 한 말씀 이장님 네 우선 저희 마을에 찾은 이방인팀 배급 청춘 선배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이장님 우리 신영씨 그다음에 우리 모든 분들 많이 많이 와서 저희 마을에 촬영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찾아주시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단은 우리 멤버들이 여기 마을회관에 막 오고 어르신들께 재롱도 좀 많이 부리고 그랬는데 우리가 오랜만에 1박 멤버들이랑 청춘부패 우리 멤버들이 콜라보 해가지고 어르신들께 제주도 피고 장끼 한 번 보여드릴 테니까 먼저 음료수도 쫙 한 잔씩 하시고 계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재롱 한 번 피게 해 재롱 피게 우리 옛날에 여기 노래방 기구 하고 그랬었잖아 옛날에 여기서 노래방 하고 아버지 일단은 우리 유치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재롱 잔치를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솔직하게 박수나 뭐 이런 거 흥나시면 같이 침덕 쳐 드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또 준비해 올게요 근데 맘에 안들고 감사합니다 그럼 냉정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뭐 할까? 어머나? 네 짬지요 어머나? 많이 아시지 않아요? 또 뭐 있을까요? 천천히 한 거 많지 오빠 계속 대충대충 깜짝이야 왜? 이게 뭐야? 리듬댄스? 그래 우리 갈게 아이씨 오빠 야 뭐야 그거? 요즘에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하는 조금만 움직이고 조금만 움직이고 조금만 하는 거야? 네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어른들 이렇게 늦은 댄스 이렇게? 어 이렇게 하는 거 어 괜찮다 괜찮다 이거 조금만 움직여야 돼요 무릎으로 어 그래? 이런 거 다 있어? 어 좋아 이런 게 좋아 이런 게 좋지 어 1차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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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춘분도 했잖아 했지 이런 거 잘 알 거 아니야 근데 랩으로 하자고 랩으로 안 해 아니지 않냐? 다들 랩으로 가야지 뭐 지금 다들 이 팀들이 다 트로트로 간단 말이야 트로트로 가야지 화난 여자 이런 거 모르죠? 김혜연 씨인데 무슨 여자? 화난 여자 화난 여자 아 모르죠? 근데 나만 아나봐 이거 아세요? 몰라? 사랑한다고 나를 좋아한다고 끝없이 맹세해 놓고 몇 년 됐다고 다른 여자의 꼭 눈을 쫓아다녀 경미 잘한다? 진짜 우애야 정말 잘한다 야 경미야 눈 잘한다 눈 뜨는 거짓말이야 오빠 우리 뭐해요? 무조건 완전히 막춤이야 사실 그래야 좋아하시나? 그럼 개다리 춤 이런 거? 그럼 무조건 빠른 음악에 막춤을 추면 일단은 뛰어나오셔 어어 어때요? 괜찮아 조용 듣지마 우리 거 듣지마 안 들었어요 안 들려요 어때요? 괜찮아요? 다른 후보 괜찮은데 다른 팀도 분명히 이렇게 할 거란 말이지 희진님 노래방에 아기 상어 이런 거 있을까요? 상어 가족 상어 가족 없어요? 없대 망했어 상어비들 이거 높은데 되게 되게 높은데 이거 사랑의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 내가 할 때 더 상관 사랑의 트위스트를 불러서 트위스트를 무슨 짓을까? 사랑의 배터리 오늘 알아? 이렇게 찍은 거지 그치? 네 긴장하세요 긴장이 있을까요? 누구야? 하라 룩 이 친구? 응 오빠 엉덩이 살이 많은데요? 너무 안 돼 살이 찡졌어 안 안 돼? 오빠 안 돼요 아니 이게 끈을 약간 좀 더 가운데에서 이렇게 아 안 돼? 잡아야 될 거 같아요 하나 둘 셋 아 안 되는데? 잠깐만 이거 어떻게 안 들어? 나는 우리는 그런 난 빨간 머리야 장갑을 끌까? 좋아 왜 이렇게 잘 어울려요? 그래 그치? 그냥 얼굴을 갈리자 네 얼굴을 갈리면 될 거 같습니다 좀 이렇게 이럴래 이럴래 이렇게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좀 멀리서 오셨다. 대답을 한 번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괜찮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오늘 장기자랑은 상품 대신에 일이 걸려있습니다. 일이 걸려있어요. 일이 걸려있는데 저희가 준비한 장기자랑이 좀 부족하거나 영 형편없다. 그러면 일을 시키면 되시는 거예요. 일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우리 집 일감이 많아서 이거 좀 도와달라는 어르신 있어요. 일감.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우리 농구리 아버지 어떤 거 어떤 거 도와드릴까요? 장마철이 돼서 가지가 좀 넘어가고 가지 딸 게 많아서 아 좋죠. 아 좋죠. 가지 수강 포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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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우리 인형님 네 저기 마을일이 바쁘다 보니까 지금까지 배추를 못 신었어요. 못 신었단 말이죠. 배추요? 배추 신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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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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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께서 부추를 좀 작업을 도와달라. 부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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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장기를 보고 이 친구들 영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친구들 마음속에 있고 담아두시기 바랄게요. 아셨죠? 네. 사장님 그럼 두 팀 쉬나요 두 팀은 쉬는 건가요? 두 팀 쉴 수도 있어요. 1등 2등 팀을 쉬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첫 번째 팀부터 한번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 갑자기 나다 놓아요? 바로 나와도 돼요. 첫 번째 팀 첫 번째 팀 유라 부추요. 유라 부추요. 유라 부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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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라입니다. 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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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우와! 아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예, 큰 박수 한 번 주세요. 자, 우리 두 번째는 엔시인 제가 한 번 여러분들 한 곡 좀 띄우겠습니다. 자, 저쪽에서 지하철이 지나가는데 야, 너무 안다. 자, 어르신. 어르신 갈게요. 박수 한 번. 어르신 갈게요. 어르신 갈게요. 박수 한 번. 어르신, 박수. 어르신, 박수. 아, 저런 캐릭터. 아, 아, 아. 우리 맘에 배고 있던 지란 나는 있고 지지 먹고 있던 지란 자는 있고 다른 다른 사람 사랑 우리 맘에 배고ナ이 여이 여여여여여 여이여 여여여여. 어배로 슬뻬의 바콜이ailing 그 깔아 Queensland 다른 포즈 포즈 지금 지금 만날 . 여이오 여여여여 여여여여여여여여 여여 여여여여여여 흐ε흐 темпер위로擲이는 손꼬 샛불 손꼬 샛불 손꼬 샛불 걸어요! 걸어가면 가면 걸려요 다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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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나라 나도 예쁘게 잘 좋게 쳐라 이 사람 내게 훅! 훅 가버리게 자 하나 둘 셋 걸쑤 아 감사합니다 아 이랬다 어르신들 일 잘하게 생겼죠 일 진짜 잘하게 생겼어 3번 3번 나와주십시오 차팀 어르신들 제가 뒤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행사 건방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갔다 오세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시오 반갑습니다 네 김혜연 님의 화난 여자 들려 드리겠습니다 박쳐주세요 사랑한다고 나를 좋아한다고 뜨겁게 맹세해 놓고 몇 년 됐다고 다른 여자의 운명을 쫓아다녀 진짜로 내가 정말 잘못 본 거야 안 눈뜨면 거짓말이야 참고 싶지만 참고 싶지만 나를 불러버리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일 진짜 못합니다 저희를 데려가봐야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지윤씨, 정지윤씨 저희 노래 안 해요 저는 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차태윤씨가 부추를 하고 싶어 합니다 다 가발의 수영이네 오빠 너무 좋습니다 컨셉이 다음 순서 알아볼게요 다음 순서, 정준영, 정태영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막내 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안입니다 아, 기쁘다 세안 다 같이 원, 투, 쓰리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used sein la SE 함께 추웠던 잊지 못한 샹라인 두개서 뛰어 나 팔바지에 빡침을 잃던 추억 속에 사랑의 뒤택트 다같이 어디로 갈까요? 샹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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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서 뛰지 않아서 난생 처음 그녀를 알았고 중국은 샹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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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뜩추면서 어디네 온 동네를 주름 잡았던 사랑의 뒤택트 사랑의 뒤택트 잊지 못한 추억의 뜻이 감사합니다 정말 일하기 싫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일 잘하게 보이죠? 잘한다고 뽑으면 일꾼으로 못 써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차가야 우리 김종민과 무조건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해주세요 무조건 배추 딸 거야 로 해주세요 아 좋아 좋아 자 다같이 자 다같이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꼭 안 loos댓게 대천행을 만들어 대편한 흩복을 수인 거란 하자 타토 당신이 흘리면 끌려야 부럽고 살려줄 거야 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챠 잘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팀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김준호, 남샤 팀 모실게요. 김준호 씨. 김준호 씨. 아, 뭘 또 준비해 봐야 돼. 남샤 씨. 아, 차렷. 아, 차렷이네요. 자, 김준호 씨. 이러고 너무 인기 좋아서 형 데려간다니까요. 자, 김준호 씨를 집으로 드릴 수 있는 기회. 천방지축 체력다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전국을 이 차렷 쇼를 하면서 사실 이 모토, 그 차렷의 다리에 대해서 고통을 하나도 느끼지 않습니다.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자,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드릴게요. 넌 넘치게 신engine. 우와 못 comprehensive. 겁이 너무 좋아. 고마워. 가нал, 남자랑 간다. 성격적인. 잠시만요. 고통, 고통을 못 느끼는 Iduk. 하나, 둘, 셋. 안 느꼈어? 진짜? 진짜?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진짜? 자, 형님! 뜨거운 몸입니다! 잠깐만요! 방해하지 마시고요! 아니, carrot! 아, 아파! 지금 막 나옵니다! 처음으로 ERIC 잘 안겨가지고 부대만의 소원으로 와 선설같은 하늘편의 얘기를 세상에 우리 부세대 자신을 실전하지 모든 걸 잘 할 수 없어 모든 걸 잘 할 수 없어 오늘 바로 돌아야 돼 있는데 인생은 지금이야 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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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사명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르신분들께서 우리 친구를 일꾼으로 데려가고 싶은 사람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고총사를 짓는 원정상입니다 고총 저는 여기 일본팀원을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일본팀이요? 동국어 전부 동국어 전부 2번이요? 2번 팀 2번 팀이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2번 일이 좀 많아요 배추 알타리 쑥과 쭈팡 일이 엄청 많습니다 이종님이 못한 사람 우리 옛날 청중불장 찍을 때 사실은 나르샤님 쓰러졌을 때 산사 한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머어머어머어머 기회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술 술 담아오는 거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드리려고 사실 생각했는데 아 설마 그래서 우리 구하라 팀 구하라 팀 구하라 팀 구하라 팀 뭘 좋아할 겁니다 구하라 팀 구하라 나르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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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나르샤님 옛날 쓰러졌죠? 나르샤님 쓰러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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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범다 쓰러진다니까 아 그건 아니야 형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선물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쓰러요? 그렇게 재밌게 웃기게 하고 감사합니다 요들이 우리 일 작업은 가지가 이번 비에 쓰러지고 좋죠 그래서 그것 좀 일으켜 세우고 또 정리하면서 가지를 수확해서 포장해놓은 작업을 할 겁니다 아 좋은 장면이네요 포장까지 포장까지 포장은 또 우리 로드리 선생님들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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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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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잘 갔다 와 예 잘 다녔습니다 열심히 해 구원 예 아니 내가 아주 좀 조금 시킬 거야 구청팀 네 구청팀 네 잘 해 구원 네 안 해 뭐 안 좋아 오빠 근데 일 해보지 않았어요? 그 시골에서 뭐 논일 간 일 이런 나는 이 세상에서 눈땡이를 제일 잘 피우는 사람이야 아 아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 있으나 너 트위스트 열심히 추더라 맞죠 너무 막딱이 싫어 난 진짜 너 상하이 출신인 줄 알았어 넌 미스터 상하이다 오늘도 꿀벅은 없습니다 음내 구경 가는 님이 직접 잘 봐서 저녁을 만들어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단 장볼 비용을 봐주면 1박 2일이 아니겠죠? 여기가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도 5만원 2만원 만원 5천원 이 조난이 들어와야 돼 105. 이렇게 지ů 쉬운 그런데 100 표고가 나오면 게임은 끝난 거네 그렇죠 한 명이라도 110 표고 Hilfe 하면 포텔 포텔 불러 알겠습니다 손님 무슨 음식 좋아해요? 저 소국이요 소국이? 그러면 그럼 여기에 소 많거든 내가 사줄게 소국이 저만 잘해야 되나? 형님 뭐 좋아해? 소고기요. 소고기 좋아해? 형님은 소고기 먹어야 돼, 형님. 저 오겹살 좋아해. 형님 피토하면서 노래 불렀어. 소고기 오겹살? 이렇게 쳐봐. 형님 연습 좀 하세요? 형님은 경희도 연습해. 어, 이름 맞는 건가? 채연아! 채연아, 점심으로. 채연아, 일러 간 거야. 맥주 성장하는 거야. 맥주 성장하는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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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으면서 할 때가 아니야. 아, 야! 웃으면서 할 때가 아니야. 아, 야! 아, 야! 야! 너! 어? 야, 너네 왜 이래? 배고! 야, 왜 이래? 경미야, 경미야, 경미야. 경미야, 야, 야! 야! 야, 야, 나 갑자기 기타 됐네. 야 너네 일부러 오지! 와, 이거 왜 이렇게! 이거 일부러 오는 거 아니야? 어려워요? 야, 6만 3개 치면 될 거 같아, 채연이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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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연습하자.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너 먼저 가? 저 먼저 가겠습니다. 아, 팀, 팀. 저는 저쪽으로. 어디 이만홍 갑니까, 어디 갑니까? 백지? 백지 쪽으로. 남자는 백지지. 오빠 믿을게요. 경리야, 이거라도 잘 해야 되네. 이거라도 좀 손가락이라도 좀 잘 틀어줘. 경리한테 무서운 건 없어. 한 거정의 아빠로서. 마치고 마치고 뺀다. 아빠로서. 아빠의 도전. 아빠의 도전.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오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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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탈락. 탈락. 채연이 한 번 가자. 채연이. 채연아. 신중하게, 신중하게. 욕심내지 말고 여기 안에만 들어온다 생각하고. 여태까지 해왔던 것만큼. 이거에 인생을 건배, 인생을. 다이아의 미래가 달려있어. 미래가 달려있어. 도전 안 했어. 도전 안 했어. 도전해. 도전해. 도전이란 말 안 했어요. 도전해. 너무 잘했어. 도전을 해야 돼. 네, 도전. 도전. 사람은 도전을 해야 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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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5,000원 아빠. 5,000원 됐어. 딱이네. 5,000원. 잘했어. 나보다 낫다. 자, 내가 한 번 갈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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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기대하지 마. 너무 많이 해도, 너무 적게 해도 안 돼요, 오빠. 5,000원. 5,000원. 1,000원. 1,000원. 자. 한 번. 선생님 가. 오빠 믿을게요. 안 돼. 아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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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디? 자. 쟨 무슨 음식 좋아해? 저 소고기요. 저 소고기. 그러면 여기에 소 많은 컷을 내가 사줄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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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다. 아. 하나. 됐어. 4,000원. 밥. 밥.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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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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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2만 원!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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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그럼! 라면 어떻게 먹을 수 있어? 아니 지금 나는 저기 뭐야 우리 바깥 양반이 지금 없는데 일단 저녁 때 뵙겠습니다 우리 연습 한 번씩만 하면 돼요? 마지막이니까 그래도 님의 눈을 다 했다 아악! 좋아 좋아 그 느낌 그대로 채연이 가자 백지수 펼쳐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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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려봐 올려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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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 지금 가 지금 가 도전 도전 도전? 진짜 5만 원 6만 원 완전 너무 진짜 힘 간절하고 하나만 지금 채연이 왔어요 자 우리 지금 얼마지? 2만 원 우리 2만 원이었지? 해볼만 라면은 15,000원이나 라면은 그래 만원은 그냥 마트 가서 라면 사면 돼 자, 뗀다 도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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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고 두 번째 때 도전 오케이, 보지도 말자 그냥 딱 그냥 고개 돌리고 있잖아 도전이야, 도전 자, 다른 데 보고 있을게 도전 도전 하하 하하리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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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Cindy 하 하 하 아이야! 아이야! 야! 야! 출장디페 오빠! 출장디페 오빠! 출장디페! 최고다! 우와! 우와! 너 진짜 짜증나! 야! 왜? 우와! 백수! 처음 봐요 이런 거! 우리도 처음 봐요? 우와 대박 대박! 됐어! 우와! 얼마씩일까요? 야 우리 팀이 여기 남겨서 이유가 있었어 남은 대로 운이 좋아 좋아 자 카드 줘봐야 돼 여기다가 카드 줘봐야 돼 자 그럼 우리 꽃 중심부터 시작합시다 아우 경리님 여기가셨어요 야 거 어디서 났어? 아까 샀죠 저기 수제화복 이런 거 이거 아까 산 건데 그 돈으로 뭐야 얘가? 나 진짜 1박 1 에이 중이야 기분 상했지? 엄청 사 엄청 사 야 백지 숲인데 이제 백지 숲이니까 한 1억 쓰자 나는 경립되면 지금 오늘 꽃게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완전 거기 늑다리 팀은 왜 그래요 맨날? 네? 늑다리 팀 아우 3명 어? 왜냐면 어르신들이 그렇게 뽑아갈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들도 좀 익숙한 사람을 데려가고 싶지 당연히 아 그리고 그 세 팀이 공교롭게도 어르신들을 불러서 같이 춤을 췄어 하하하하 여기서 그냥 꼬리는 하더라고 그냥 내가 갈게요 태현 오빠가 왜 그런 거 안 하지? 이랬는데 네 나는 최선 네 백지 백지 숲이니까 뭐 많이 사도 되겠다 그죠? 네 난 저 돼지 껍데기는 아 그것도 살까요? 좋죠 난 좀 그거랑 좀 먹어서 돼지 껍데기 좋지 난 입이 싹 나도 미역 줄기도 먹고 싶은데 그것도 살까요? 아 좋다 초장에다가 미역 줄기도 초장에 미역 줄기 팔어? 반찬 가게 가면 반찬 가게 가서 반찬 가게 가서 다 그냥 긁어와 무말랭이도 사 젓갈 저 밑바닥까지 싹 긁어와서 낙지 젓갈 아 나 근데 저 젓갈? 해산물은? 해산물? 먹고 싶면 먹어야지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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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민 님 기억하고 있죠? 네 네 저희 살까? 어때 민어 한 마리 가? 민어 큰 거 7kg짜리 살까? 여까부터 가서 온 거 아니야? 아하 한 고기 한 고기 자 여기 편하게 들어가 아까 한 억쯤 봤어 들어갔어? 여기 꺽이긴 있었어요 태형님 한국 있어요? 예 여기 어딨어? 아, 옥엽살이 듯해 옥엽살 아니 냉장고 얼마에요? 오빠 옥엽살이 제일 위에 껍데기 붙어있는 건 건가 알아요? 그렇지, 그렇지 오 껍데기는 옥엽살 그쵸? 사겹살이거든요 이박 삼겹살이라고 있어요 그걸로 그거 먹어야겠다 아니 이거 갖고 가셔서 그냥 드릴 테니까 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야 그냥 안 주셔도 돼요, 저희. 우리 오늘 게임 이겨서 백진수패 땄어요? 오늘 캐릭터 보니깐 맨날 배가 묶어갈 수 있는데. 그랬는데 오늘 이겨서 백진수패 땄어요. 보여줘 봐봐. 아 참 사장님, 참 나. 오늘은 저희가 이겼어요. 숙고 사야겠다, 그럼. 창의 중. 고기 좋네.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저기 소고기는 어디가 좋아요? 요즘 정육점이? 거기로 간다고.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이게 뭐야 이게? 어머 쫄면 맛있겠다, 쫄면. 이거 부꾸미, 스스부꾸미. 이거 맛있다, 이거. 이거? 병리야 이거? 병리 이거, 병리 이거. 이거 두 개? 이거 지금 두 개 남았죠? 이거 주십시오, 병리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12명이서 쌈 싸먹을 건데 얼마나 가져가면 될까요? 받으러 가셔야 됩니다. 고급이야? 어우, 많다. 고급. 파티구나, 파티. 선생님, 오이고추하고요. 청양고추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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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워지나요? 구워지지. 여긴가 봐. 어머, 거기야. 아, 여기구나. 아, 저 자르는 거. 야, 야, 야. 제대로, 제대로. 감사합니다. 고급이야. 나도 고기를 이렇게 많이 사본 적은 없어. 나한테 먹었어. 여긴가가 왜 이렇게 예쁘지? 다섯 개 많아. 다섯 개 많아? 사과 다섯 개 많아? 거봉! 거봉! 거봉이야! 거봉 거봉. 엄마 거봉만. 이거 하나 해? 그럼 두 벅만 먹어봐. 여기서, 여기서 복수는 맛있지?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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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내가 줄게 고맙습니다 쿠콘아 우리 저기 순대 하나만 나눠먹고 가자 그럴까? 어? 순대, 순대 야, 이 오돌이감투 여기 앉아서 먹을까? 그럼 2인분만 먹을까? 그래 순대는 도저히 못... 냄새가... 이거랑 쫙 사는 거 호드백이에요? 나 이거 좋아하는데 뜨거운데? 너무 쓴다? 약간이 아니고 쓴데요... 싸서 먹자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순대 올마일 Patrick 청취자님 잘 먹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형님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 덕분이죠, 뭐. 맛있다. 아, 맛있네. 이거 여기서 만든 거네. 아, 먹길 잘했네. 맛있다. 혼자 때릴까요? 혼자 때릴까요? 한 잔씩만 딱 먹자. 한 잔씩만. 막걸리 없어요? 어때? 없대? 있대요. 형님이에요. 형님, 막걸리 한 잔씩만 먹어야 격리가 한 잔 때리고 싶대요. 네, 한 명 주세요. 민경이 흔들어야 돼? 뭐요? TV 보니까 탁 터는데. 고기? 여기 탁 터는데. 고기? 여기 탁 터는데. 고기? 여길 왜 좀. 감사합니다. 제가 소주 좋아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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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도 그쳐야 되지 않아? 만나고 싶은 너의 염원을 담아서 오빠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오빠들 제가 데뷔겠습니다 좋아했는데 꼭 만나고 싶어요 사랑해요 안 날거야 왔으니까 또 일을 열심히 해야지 일은 또 일이고 프로구만 내가 또 일은 또 열심히 하라구지 열심히 하라고 일으면 잘 져서 음악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맨날 구하러. 어, 부시요? 뭘 이제 물어봐요? 너무 안 나 진짜. 설명을 해줄게, 이제 어떻게 따른 건지. 이거 들고 잡고 따라오세요.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따른 거냐 이렇게 이렇게 따갖고. 이거 한 뺨이 없잖아? 이건 그냥 합격품이야. 합격품. 어, 그런 거 같아. 합격, 합격. 봐봐요, 봐봐요. 이런 거 따면 이제 하지도 못하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합격. 잘 따져. 잘 따서.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냥 이거 따서 그냥 넣으면 돼요? 일단 한 박스만 따면 돼요? 한 박스가 뭐예요? 오늘 저 해 넘어갈 때까지 따야지. 왜? 이렇게 끌고 가면서 이렇게 놓고 딸 게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것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뼈. 딱 해 넘어갈 때까지 못 딸 거 같은데, 박스도? 아냐, 딸 수 있어. 형광이 이거. 용민 씨,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와, 이거 실화네. 양쪽으로 물면을 따면 돼. 엄청 크다. 양쪽으로. 이것도, 이것도. 어머니, 이거 엄청 크래요. 그게 정품이야. 와, 진짜. 이것도 정품이네. 이거. 너무 좀 작은데? 아, 죄송해요. 아무튼 열심히 할게요. 우리 종민 씨 잘하네. 농사를 하는 사람 같아? 여보, 여보. 두 개 땄는데요? 어. 야. 종민 씨한테 배워야 되겠네, 내가. 우리. 와, 엄청 커. 일자. 가지 치자 좋아하네, 나한테. 먹고 싶다. 이거 오늘 다 따서 봐야 돼, 자욱아. 아니, 칭년 많이 따 놓을게요. 다 따 놓으면 안 줘, 아버님. 아니, 이 계란 거 봐서 품값 좀 많이 줄게. 치자, 이거 주셔야 돼요. 이거 많이 따 놓고 이러면 안 돼요. 특년이래, 특년. 그렇죠. 어, 얘네들 크고 있어. 어, 얘네들 크고 있어. 크고 있어. 오빠. 뭐? 열심히 따고 있어요? 어? 어, 그럼. 잘 해보시오. 네. 오빠. 어? 우리 가지 이행시 합시다. 가지? 네. 가. 간혈풍 구하라. 아, 뭐야. 그거 틀리잖아. 간혈풍이지, 간혈풍. 아, 그래? 어, 그거 비슷해잖아. 간혈풍 구하라. 지. 지금 남자친구 있어요? 아, 뭐야. 고백하지 마, 오빠. 뭐라고? 고백하지 마. 그건 아닌데? 아니야? 물어본 건데? 야, 이 일들이 내야지 뭐 떠들기만 해? 아니, 심심하니까 그렇죠. 그 하라 또 오랜만에 봐가지고 하라 또 저도. 이게 말이야.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일을 시켜서 미안하지만 열심히 좀 해. 네. 너는 그러면 이제 뭐 음방 같은 건 안 하는 거야, 하라야? 아, 저 일본 거 준비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솔로? 네. 아, 그래? 피처링이나 뭐 이런 필요 없어? 네, 없어요. 아, 그래? 나도 좀 외국 좀 가보자. 진출 좀 해보자. 진, 진심 없음. 그리고 오빠를 안 써 있어도. 아니야. 보디가 들어 어때? 아, 오빠가요? 아예 그냥 짐꾼이라고 하지. 야, 오빠가. 장난 아니야. 내가 대포커너 팔씨를 이긴 거 알지? 팔씨름? 응. 아, 그렇구나. 넌 진짜 내가 봐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 나 그런 거 정확하게 보거든. 근데 진짜 오빠 바보예요, 천재예요? 그거 한 번 더 보면 안 해줄게. 어? 뭐라고? 한 번 더 보면 말해줄게. 오빠를, 오빠를요? 그럼. 어디에서 한 번 또 봐? 어디든. 이 아저씨가 징그럽게. 야, 너는 하라야. 네? 어? 네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어? 네. 정말 괜찮아. 네. 네가 너무 사랑해. 오빠 말고? 어, 나 말고. 네. 오빠, 그럼 결혼은 언제 할 거예요? 나도 하고 싶어. 그렇구나. 나 같은 여자 만나야 돼요. 너? 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얼마나 진짜 괜찮은 여자인 줄 알아요? 그럼 몇 가지만 얘기해줘 봐. 어떤 부분이? 일단 봐봐. 응. 지금 농사일이 잘하지. 어? 그리고 남자를 배려할 줄 알지. 그리고 또 분위기 잘 맞추지. 그리고 또 재테크 잘하지. 대박. 또 남자 잘 이해하지. 그리고 또. 네. 센스 있지. 그렇지, 센스 있지. 그리고 좀 나이도 있지. 너는 오빠 같은 남자 만나야 돼. 아, 진짜. 오빠 같은 남자가 어떤 남잔데요? 어? 챙겨줘야 되지. 어? 돈 관리해줘야 되지. 어? 손 많이 가지. 제일 귀찮은 남자네. 야, 그래서 네가 빛나는 거지. 아, 그런가? 그건 그래. 우와. 다 부치예요, 여기? 아, 예뻐. 이게요? 네. 이 봄을 제가 볼 테니까 해보세요. 네. 아, 예. 아, 맞네. 저 일하러 왔죠? 네. 아, 진짜 너무 예쁘잖아, 부치가. 자, 보고. 어? 오, 되게 한 번에 뵈시네? 이게 또 시어보이즈가 와서 하면 안 싶겠죠? 네. 근데 소리가 되게 예쁘다. 그러니까요. 싹! 소리나는데. 자, 준비가 됐어요. 안전 조심하고, 그렇지? 네. 조개 마시고. 어르신, 그럼 이거 바로 따자마자 이렇게 부추전도 해 드시고 그러나요? 네. 어, 맛있겠다. 바로 따서 안 먹어봤지? 네. 먹어보면 좋겠다, 그렇지? 엄청 시... 아니, 맛있어요. 어,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진짜. 어, 근데 이거 기분 좋아요, 오빠. 진짜? 되게 썸 썸리네. 그죠? 생각보다. 향 있어요? 네, 이거. 이게 손맛이 되게 좋아요. 이게 손맛이 좀 있어요. 이 사각상소리가. 아, 근데 향 너무 좋아요. 향이 좋다. 부추는 향이 좋지. 무지러니 비와갖고 다 드세요. 네. 네. 어, 향 너무 좋다. 응. 전 냄새나요,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하시는 거? 이걸로 전을 만드니까 그런 거지. 싱싱해서 그런지 향이 세요. 와, 너 잘한다. 속도 내는 중이에요. 어우, 진짜 잘하시는데요? 응. 내가 또 제가 좀 주겠는데. 어르신, 저희를 특별히 뽑으신 이유가 있나요? 오래 쉬는데 아주 박력이 넘치게. 박력이, 그쵸. 박력하면 또 우리. 그쵸. 누라박력이. 문자막이 생겨서 뽑힌 거였어. 참 많네. 저희 보지 말 걸 그랬어. 생각보다 배터리가 되게 크구나. 그러게. 네? 계속 하고 궁금해. 우리가 요령을 안 펴서 그래. 동요령 같은 사람들 오면 안 해. 아, 그래요? 맞아, 시키고 안 한단 말이야. 그러실 것 같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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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 씹으러 가요, 배추. 자, 배추밭이 여기입니다. 아, 여기예요? 네. 오, 근데 정리가 너무 잘 돼 있는데요, 부장님? 그거 뭐예요? 비누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냥 끌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저 혼자도 하는 일인데. 이게 약간 그 두루마리 휴지 끼는 것 같이 껴가지고 저기다 흙을 놓는 거예요, 오빠. 여기다 흙을 놓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사서 끌어봐요, 이거를. 오빠가 끄실래요? 끌어봐. 달랑 틀어서. 가위바위보 할까? 어떻게 누가 잘하나? 가위바위보. 할 필요 없잖아요. 끌고 나가 봐요, 이제. 끌고 가요, 오빠. 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진짜 편해졌다. 자, 이제 흙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흙 끌고 나가 가면 되고. 오케이, 오케이. 제가 할게요. 끌고 나가 봐요. 한 반보 간격으로. 드문드문. 그런 거 따지고 보면 이 비닐루가 더 좀 쉬운 역할이네요. 아, 쉽죠. 다른 것보다 더 쉬운 거죠. 그런 수가. 아, 근데 이 정도면 오빠 할 만하지 않아요? 이 정도 할 만하지. 힘든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면 우리 둘이 할 수 있어요. 원래 이장님 하시는 속도대로 그냥 해주시면 돼요. 그래, 그래 볼까? 네, 잘하니까 잘 따라갈 거예요. 준비. 2, 2, 3. 이장님 너무 느리신 것 같아요. 그런가? 네. 이장님. 빨리빨리야 빨리 끝나죠. 이장님. 이장님. 잠깐만. 이장님 안 돼. 아유. 이장님. 천천히 하실게요. 쉬운 일이 없어, 이장님. 쉬운 일이었지. 쉬운 일이었지. 아유. 아유. 아유, 뭐 80만 노인에 하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왜 저를 뽑으신 거죠? 근데 차력을 했잖아, 차력. 그러니까 힘이 좋을 것 같잖아. 아. 오빠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잖아요. 그럼. 차력, 차력 거짓말 같아. 나나샤. 제가 할게요. 나나샤 어떻게 쓰러졌지? 제가 할게요, 쉬세요. 어우, 예쁘다. 오빠 김밥 같지 않아요, 김밥? 김밥에 참치 튀어나온 거. 예쁘지 않아요? 뭐요? 예쁘죠. 나 진보. 왜 흔들게 한 건데. 김밥 같지 않아요? 김밥 같다고? 네. 오, 잘했다. 예쁘죠. 예쁘죠, 이거 봐요, 그렇죠? 잘했네. 해놓고 보니까. 여기다 이제 어떻게 해, 또? 가운데. 이렇게. 오, 잘해야겠다. 뻥 뚫으지? 살짝, 살짝. 간격이 적용해. 자, 누가 해보실래요? 제가 먼저 해볼까요? 해봐요. 나르샤. 이게 오래되겠어. 조심해, 나르샤. 이거 이제 저쪽으로 잡고 그냥 잡고 이걸로. 간격 때도 딱 됐다, 살짝 띄는 거. 됐어. 오, 잘한다. 역시. 아유. 자. 이거는 쉬운데요? 그거 쉽지, 그거야. 어디 갔어? 이야, 농땡이치네. 그럴까 봐. 너무 오버턱 들어서 그러니까. 아, 많이 들고 가세요? 너무 많이 들고. 살짝, 살짝 이렇게. 마을 정경도 한번 찍으러 갑시다. 자, 이거 마을 찍어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드렸네. 마실 거 있을까요? 마실 거? 네. 뭐 수정과 식혜, 음료수, 아무거나 뭐. 뭐 이런 거 뱅크 없어. 이게 뭐. 너무 좋은 거야. 뭐 좋아, 이게 음료수가. 이게 음료수예요? 이거 우왕하고 녹용이 있는데? 좀 아이가 많이. 먹어도 된다나 모르겠네. 아이, 참. 됐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르신. 더 찍어놓을 거예요. 하지 말라고. 아니, 카메라 미치지 않으면 되잖아. 이 사람처럼. 됐어? 네. 네. 뭘 좀 도와드려야지. 그냥 가져가면 욕먹어요. 뭐 우린 농사를 앉아서 도울 것도 없어요. 마사지라도 해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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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뭐 하시는 거예요? 저도 하러 왔어요. 운동이요? 두유 주셨어요. 왜요? 저희, 저희 주시는 거예요? 네. 오빠가 지금 그래서 안마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 이거는 정당한 거잖아요. 이건 정당한 거지. 노동의 대가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이거 갖다가 투입자고, 이거 하는 거 한 10분 정도 해야 돼. 뭐 드릴 게 없어? 이거 오면 충분하죠. 이미 난 하나 먹었고, 하나 드셔. 공범이 됩시다. 노경 쉽지 않은데. 자, 아휴. 짰어요. 짰어요. 재고만 없으면 이거 성공 아니에요? 아, 재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 우리는 맛살이 필요할 거. 그리고 약간 우린 정당방이긴 한데. 그럼. 이렇게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잘 먹을게요. 정당하더라도 두유 두 개. 이거 먹으면. 네.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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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경이랑 우왕 들어가요. 우왕 우왕. 우왕 우왕 우왕. 우왕 우왕 우왕. 우왕 우왕 우왕. 우왕 우왕 우왕. 어머니 감사해요. 좋은 거 먹었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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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해도 우리 이장님 기다리세요. 해직었다, 해직었어. 아휴 빨리 와. 점점 땀이 많이 나오고 있어. 살 빠질 것 같아. 강제 다이어트. 그러니까. 이렇게 땀 빼서 살이 빠지면 또 먹는 걸로 채워버리거든. 결국엔 조금. 그래. 멤버들도 여기 오라 그래. 멤버들이요? 딱히 보고 싶은 멤버들이 있나봐요. 주라 너지. 그치겠다. 잘했죠? 그럼. 저랑 짝꿍하니까 좋죠? 그럼. 호들아 절반 진짜. 아니야 아니야. 진짜. 오. 아이고. 우와. 우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르신 감사합니다. 어. 그냥 얘기했는데. 이게 진짜로. 우와. 대박. 우와 우와 우와. 이게 이야기부터죠 그러면. 네. 갑자기 기분 너무 좋아요. 우와. 감사합니다. 어르신. 같이 안 드세요? 제가 드릴게요. 술은 아니지만 짠. 잘 먹겠습니다. 이야, 시원하다. 맛있다. 보리인가? 절명자. 고맙습니다. 먹어봐. 오, 따뜻해. 아삭, 아삭, 아삭거려. 와, 진짜 맛있다. 향도 너무 좋다. 맛있어. 하나 더 질. 아니야, 나는 아주 매일 먹다. 그래. 그래. 오. 흔히 차물을 부쳐 먹었네. 맛있다. 먹걸리 한잔 하고 싶어요, 오빠. 그러니까. 그럼 한잔 드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안주 더 가지고. 한잔 딱 한잔. 아유, 부쳐서 먹는데 막걸리 먹어야죠. 그러니까요. 한잔 갖고 취할 것 같으면 인생 술집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와. 버섯발로. 우와. 우와. 우와, 홍천 막걸리야. 홍천 막걸리. 우와. 우와. 이 정도면 먹을 법이 엄청난 거야. 저녁 안 먹어도 되는 거잖아. 우리 저녁을 많이 먹으면 진짜 최고야. 그러니까. 여기 고생하시는 분들을 먼저 따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짜 이거하고 되게 아까 사실 힘들다고 징징거렸거든요.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까요. 뭔가 기분 좋아요, 지금. 완전 지금 엔더핀이 빡 올라갔어요. 짠. 짠. 크으음. 시원하지요? 이야, 이건. 예kel인데? 음. 일어나와. 음! 맛깔 진짜 맛있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먹으니까 좋은局 좋아요. 행복해졌어요. 이제 해주면 일 마무리 해야 되니까 아 네, 이제 뭐 어르셨죠? 아 네, 하나 더 먹고 아이고, 자! 어우, 잘 뵌다 아, 막걸리 분 대단해 아, 끝이 보인다, 진심이 갑자기 힘이 나요, 끝이 보이니까 아, 끝이 보인다 아, 끝이 보인다 아, 끝이 아저씨 아이고, 야! 자를 잘 땄죠? 잘 땄는데 이런 건 꼭짓게 좀 길잖아, 요정도? 요정도? 이쁘잖아, 그래 아, 그건 몰랐네 아, 그걸 내가 아까 안 가르쳐줘 그래 그렇죠 또 다시 이렇게 예쁘게 하면 돼 오케이, 이쁘잖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차 네, 네, 잘하고 있어요 네 아버지 아버지 따다가 요거 하얀 걸 끌었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는 거 다 넘어가 그래 아, 오빠 왜 그래요, 진짜 아이씨 끌 여긴, 여긴 아까운데, 사실은 그거 쏟아 놓고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게 아, 이거 쏟아 놔더라고요?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아이씨 아이씨 여긴 다 놓고 뭐 궁금한 거나 없어요 아, 너 되게 신지 같다, 너 어? 어? 어, 매력적인데? 어, 힘들다 이제 어, 덜덜이 온다 아, 아버지 오셨다, 빨리 가자 하나야 네? 가자, 아버지 오셨다 오빠, 여기만 하고 어? 어? 아, 이제 고만따고 가자 고마 아, 작업해야지 다 땄어요 아, 끝이 도는 게 있구나, 그것도 어? 중민 씨는 너무 열심히 해서 이제 고만나와요 아, 일단 아휴 아휴, 하루 이거 다 도와드려야죠 내가 잘 도와드려 아휴, 점으로 아휴, 점으로도 괜찮아요, 아버지 집중으로 다 해드려야죠, 아버지 혼자 하시는데, 이거 아버지, 못 사니까 나가는 거지, 뭐 내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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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너무 화봐, 나지 오, 너무 봐 남자네 아휴, 좋아 아휴, 무서워 시키지 않아도 이제 첩첩 잘하잖아 아, 여기까지 여긴, 역시 어디로 가요? 어디로? 이쪽으로? 근데 왜 오빠가 해야지? 내가 하고 있어. 배고프다 이제. 새참 먹어야겠다. 로즈리 아저씨, 이제 뭐해요? 자 왔으니까 가지를 다 넣어서 작업을 해야지. 박스에다가. 박스에다가. 갑시다. 새참 안 먹어도 되나? 새참? 새참 먹어야겠다. 형, 이 꼼하네. 잘한다. 수압을 이렇게 눌러.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오빠가 이렇게 하라고 해.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 이거 해, 그게. 어깨를 좋아해요? 이거 50개. 아, 50개씩. 고생들 하시니까. 네. 우리 가지 한번 구워 먹어보자고.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겠다. 제가 싱싱한 걸로 뽑아놨어요. 아버님, 이거 큰 걸로. 아, 좋지. 누구만큼 나와. 하나씩 먹는 거야. 너무 싱싱하다. 진짜 완전 싱싱하네. 중진 씨가 쓰러서 굽고 있어. 내가 소금하고. 아, 예. 저거 갖고 올게. 어떻게 쏠지? 여기 보니까 이렇게 쓸더라고요. 이렇게 썰어 먹더라고요. 아, 이렇게 잘라도 썼구나. 올릴까요? 어. 우와. 하라 씨만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아, 허리 아파 죽겠다. 아, 기다려. 저기 아저씨. 이것 좀 이리로 옮겨주세요. 아, 알았어. 아, 허리 아파가지고. 오오오. 아, 승환.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다 안 됐어요. 다 안 됐어요. 그래서 그만해. 한자가 안 될 것 같아. 아, 그래요? 50개가 안 될 것 같아. 그럼 이거 다. 일단 다 구워 먹을까요? 예, 고생했습니다. 하나 이거 먹어보자. 엄마 이거 뭐야? 엄마 하나 줄게. 뜨거워. 오빠 너무 뜨거울 것 같아. 아, 뜨거워. 뜨거울래?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아니, 아니. 하나 줄게. 아, 막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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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뜨거워? 뜨거워? 진짜 뜨거워. 이게 뭐야? 맥주. 엄마가 다 타버렸네. 뜨거워. 오빠, 뜨거운 거 진짜 잘 어울려. 진짜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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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만 이렇게 먹어도 돼요? 그럼 돼. 우리 20대 먹고 와요. 오빠, 내가 저기 반 해놨거든요. 벌써 반 했어? 공평하게. 오빠 심심이 할까 봐 내가 일 남겨놨어요. 아, 멈췄구나. 저기 가서 오빠가 하면 돼. 마무리. 아, 그렇구나. 아까 하는 거 봤죠? 이장님. 아,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아우, 이장님. 홍구정 좀 내주세요. 어르신 인사드리고 왔죠. 이장님, 이거 남은 건 오빠가 할 거예요. 물 줘야지, 그럼. 물 안 주고 그냥 심을 거예요. 꼭 누르고, 양쪽 손 이렇게 눌러줘요. 여기다 놓고. 응. 여기다 놓고, 이따 가지 뭐. 오빠, 이게 확실히 같이 하니까, 그렇죠? 그렇지. 빠르죠? 이래서 푸맛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아, 지금 서로 도와가지고.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정성가 돼야겠네. 남의 냄새를 잊지 마. 안 돼, 쥐. 응? 열 배추 깨물어서 안 아픈 배추가 어디 있겠어? 농사랑, 자식 농사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응? 오늘은? 오빠, 우리 빨리 언제 만나요? 여기 와요. 만날 사람은 언젠간 만나는 거래. 나 많이 왔는데. 네. 이제 해도 다 떨어져가는데. 정말, 이제 마주 이것만 신고. 오늘 일은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자고요. 아, 정말요? 예예. 더 하고 싶습니다. 오빠, 여기 나무 한 거야. 우리 밤새우 봐요. 이거, 이거. 아, 해가 졌으니까. 해가 졌으니까. 해가 졌으니까. 이게 하나하나 소중해요, 그렇죠? 아, 이거 고생하셨어요. 아, 이거. 아, 이거. 잘 자랄 거예요. 아, 이거. 아, 이거. 그래도 조금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릴게요, 내가. 아, 이거. 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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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으니까 저희 집에 가져와서. 네. 선물도 드리면 그럴 거 같아. 선물로요? 네. 여기 다 놓아요? 그냥 놓으시고 가시죠. 이건 어디다 놔요? 이건 어디다 놔요? 어휴, 어휴, 어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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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이거 어디다, 이사장님. 이사장님. 이사장님, 늙으면 어떡합니까, 이사장님. 아니, 그냥. 아니, 제가 치울게요, 제가 치울게요. 아니, 아니, 그냥 내가 치울게요. 아니요, 아니, 그냥 손을 신고. 내가 치울게요, 선생님. 아니, 아니요, 오빠. 오빠, 일 너무 많이 했잖아요, 오늘. 이번엔 불편한 거예요. 입을 완전 좋아. 가요, 가요. 알겠어요. 진짜 안 해요. 성출불편하더니 일을 잘해. 경로는 괜찮아요? 그때도 제가 일 제일 열심히 했는데 거죠? 그럴. 그래. 근데 이쁘게 너무 집을 이쁘게 만들어보셨다. 너무 예쁘죠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이쁜이. 넌 이름이 뭐니? 이다에. 나는 누군지 알아? 얍스 아저씨야. 이다에. 이게 뭐예요 근데? 아 여기 수리고요. 이건 꽃차. 꽃차요? 이거 수리고. 와. 앉으시죠. 꽃차.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배추 농사 꼭 잘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긴장해 드릴게요. 다녀 뭐 고민이 있니? 고민이 있어요? 다녀야. 똑같이 하라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싫어. 너 삼신하고 같이 가자. 소용히 하래. 얘기하지 마요. 네. 사례사님 여기. 제가 선물을 드린다고. 한삼 주요? 7년을 넘게 가지고 계신데. 와 대박인데. 이빨이가 진짜 살아있네. 자 받았어요. 어머. 진짜요? 산삼 주 쟁점씨 되겠습니다. 바라라라라라. 너무 좋죠. 바라라라라. 감사합니다. 네. 그. 혼자 맛도 또 그렇잖아요 다른가요? 아니, 아니, 저는. 아, 저기, 저기, 하수호. 아, 참. 일괄했죠. 그럼 뭐예요? 하수호. 하수호가 이게 그 남자한테 좋다는 거. 네, 뭐예요? 하수호, 하수호입니다. 아니, 저한테 주셔. 네, 네. 아, 나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이거 거의 월드컵 트럭이 가서. 아, 오빠. 오빠, 우리가, 우리 팀이 좋아지고, 눈이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풀린 줄 알아요. 아, 근데 진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언니 갈게. 감사합니다. 오빠 간다, 오빠. 오빠, 안녕. 오빠, 안녕. 오빠, 안녕. 아유, 귀여워. 아유, 들어가겠습니다. 1박 2일 재밌네. 네, 재녀. 재녀. 재밌네요. 어디야. 어디가, 이제 PC방 갈까?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애기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오락실 어딨어요? 오락실. 어디 쪽 가면 있어요? 이리로? 여기서, 여기서 꺾은 거 쭉 가면 돼요. 그래요? 멀어요? 아니, 안 멀어요. 여기로 가면 돼, 오빠. 그래, 오락실 갈 거야? 그래? 그래, 경리가 가고 싶으면 가야지. 고마워. 오빠, 이런 적 있어요? 뭐? 이렇게 막, 많이. 없어. 있어? 유일하네. 야, 지금 니네 대박난 거야, 지금. 대박이다. 다시 나가. 선미야, 나가. 네.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너네도 이뻐. 여기야? 지아, 지아. 인형 포킹. 스티커 사진 찍자. 스티커 사진 찍자. 스티커 사진 찍자. 스티커 사진 찍자. 오랜만에. 오랜만에. 무서워. 우와. 유형 포필 있어? 우와. 우와, 진짜 우와. 우와, 초파가 다른 것도 있어요. 초파? 너, 뭐야? 왜 이렇게 초파야? 원스티미, 원스티미 초파 이쁘다. 너 이거 사, 그냥. 아, 그래. 얘야. 파란가? 아니, 아니. 아니요. 야, 뭐해. 아니요. 야, 뭐해. 야, 뭐해.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또 써. 또 써. 돈 있잖아. 네. 너는 오늘, 오늘 운이라면 너 할 수 있어. 아니요. 제가 유형 포킹 못 해요, 사실. 잠깐만, 몰라, 몰라, 몰라. 치면서 저를 굴려봐. 굴려. 그게 아니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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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려운데. 왜 안 돼? 자, 불러, 불러, 불러. 아, 들어갔어. 이거 안 돼. 형, 형. 왜 안 돼? 안 되니까 이제. 가능성 있는 걸로 해. 알았어, 되는 거. 오케이. 아, 너무 재밌다. 아니, 왜 안 돼? 너네 이거 잘하냐? 진짜? 이거 뽑을 수 있어? 진짜? 아, 이게? 아, 뭐야. 장난하지 마. 뽑을 수 있어? 이름 뭐야? 이지은이. 여자야? 미안해. 지은아, 이거 하나 뽑아줘. 뽑을 수 있어. 고수야? 야, 얼마까지 할 수 있어? 몇 번에 할 수 있어? 3,000원. 2,000원. 3,000원? 잘 뽑아요? 3,000원 했는데 못 뽑으면 어떡할 거야? 아, 지금 뭐가 달라져, 손이. 야, 잘하네. 딱 봐도. 야, 잘하네. 딱 봐도. 야, 잘하네. 할 수 있다. 한 번. 한 번인데? 난, 난 너를 믿어. 오, 시켜놨어, 시켜놨어. 오, 시켜놨어, 시켜놨어. 뭐야, 그거. 그거 뭐야, 방금. 야, 그거 뭐야. 어, 있었어. 야, 그거 뭐야. 어, 있었어. 야, 그거 뭐야. 어, 있었어. 아, 안 된다. 저쪽은 잘해요. 어디? 저쪽은 하트 있는 거. 하트? 저거. 아, 너 지금. 야, 지은아, 너 지금. 아, 확실히? 어느 거야? 제가 봤을 때 이 친구한테 많이 털릴 것 같으세요. 네. 확실해? 이거? 이거? 지은아, 진짜, 진짜. 진짜 가자, 지은아. 지은아, 진짜 한 번 가자,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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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볼까, 아빠? 이거? 네. 돌아가면서 한 번씩. 너랑 나랑? 네. 그래? 그래. 아, 너무 아파. 아, 바로 아프다니까. 몇이야? 어, 679. 최연아! 뭡니까? 펀치 한 번. 네, 펀치. 아, 네. 마지막 하나. 내가 쎄네. 기계 부셔지면 어떡해요? 기계 사면서. 사. 사. 우와, 남자다. 이야. 기계, 박사 기계 부셔질 뻔한 거? 아, 벌써. 오빠 한 번 가봅시다. 934. 야, 아까워. 258이 쳐준대. 아, 그래? 하나 보자. 진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만 가자. 제가 제 돈으로 해드릴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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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포토 갈게요. 하하하하. 캐치 그래서? 2천 원밖에 없네요. 하하하하. 해봐 봐. 네 돈, 네 돈이라고, 네 돈으로 해봐 봐. 네가 지금 네 돈이 아니니까 더 절박하지 않을 수도 있어. 열. реж Force부터lection. Lemon. sobie? 아저씨? 확실해? 할 수 있어요. 진짜 좋아, 뭐! 하나는 뽑아야 돼 도대체 나. 신중하게.. 신중하게. 저기... 지은아, 지은아, 지은아. 되게 신중해, 지금. 아, 이거 뒤집어야 되는데. 오, 됐다, 됐다. 진짜로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진짜로? 아, 진짜. 나 진짜 할 수 있어요. 기라야. 기라야, 돈 있어? 눌릴 수도 있잖아. 기라야, 돈 있어? 칼은 잡았다. 사진 찍지? 사진 찍지? 사진 찍어줘. 지은아, 12,000원 쓴 것 같다. 어디야, 어디야, 이거? 땡큐. 지은아, 아까 네 돈이잖아. 우와, 왔다. 사진 거야? 이거, 이거, 이거. 사진 찍어야지. 스티커 사진. 스티커, 스티커 사진. 너 해, 너 해. 스티커 사진? 아니야, 너 해, 너 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어? 나 웃긴다, 이거. 너무 웃긴다. 야, 스티커 사진 너무 웃긴다. 추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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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나왔네, 아니야? 대기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틀어봐. 어? 어? 뭐야? 틀어봐, 틀어봐. 틀어봐, 틀어봐. 뭐하는 거야? 하얀 거 이쁘던데? 하얀 거. 하얀 거. 노란 거? 카라? 카라씨 왔으니까 오늘 카라인 거 한 거. 카라? 이지, 노멀 어떤 걸로 갈 거야? 노멀로 가? 카라. 노멀, 노멀. 노멀. 노멀이지? 2전, 2전. 야, 이런! 엄마! 야, 이런! 엄마! 야, 이런! 엄마, 이거 어떡해? 아쉽네! 채연아! 채연아, 뭐하니? 채연아! 얘 잘하네! 아, 얘 못하는 게 없어! 아, 어딨어? 아, 어딨어? 엄마! 엄마! 으악! 채연아, 채연아! 오, 붙잡, 붙잡! 맞아! 채연아, 뭐한 거야? 갑시다! 안녕! 안녕! 네? 네, 기억해갖고 그냥 진해! 그런 생각에! 네, 민희 누나! 아빠 요즘 생기 때문에, 정말! 오늘 반찬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아주머니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그러게, 나는 줄 수 있는데! 하나 줄까? 하나만 먹으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딱 하나만 해서 이렇게 해서!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저렇게 어머니, 어머니! 아, 떡볶이! 이거 하나만 내가 줘 볼게요! 먹어볼래요? 이렇게? 네! 아이고, 먹는 게 더 예쁘다! 떡볶이, 떡볶이 하나 줄게! 원래 먹어, 그냥! 하나 먹으면 더 맛있어! 하나 먹을게요! 하나 먹을게요! 하나 먹을게요! 하나 먹을게요! 하나 먹을게요! 이거, 빨리 먹어야겠다! 빨리 먹어야겠다! 네, 빨리 먹어야겠다! 어? 진호가, 진호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하라 씨. 밥 자. 스텝 식사. 부하라. 자, 됐습니다. 이건 완전 반칙하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현장에서 목격했고. 뭐 하는 거야? 끝났어요, 끝났어. 김종민 씨, 어르신. 잠깐만, 오빠 우리 협상, 협상. 협상? 저거 하나 먹고 갔을 때. 저도요? 전 이런 거에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진짜 맛있어요. 뭐가 맛있다고? 보쌈, 소육. 오케이, 오케이. 자, 한번 가봅시다. 어떤 걸 드신 거예요? 보쌈이랑. 보쌈이랑. 떡볶이 하나. 떡볶이 하나? 자, 본인이 인정했습니다. 자, 됐어. 됐어. 나, 나. 됐어. 됐어, 이따가. 혹시 우리가 불리하면 내가 영상 풀 거야, 이따가. 조심해. 어? 근데 왜 먹는 거 내비두는 거야, 우리 스태프들은? 어머니가, 밥차 어머니가 줬어. 밥차 어머니가. 제 손으로 안 먹었어요. 밥차 어머니가 줬어요. 어머니 주셨어요? 어머니. 네 개 주셨어요? 두 분 다 벌칙으로 이따가 같이 하셔야 됩니다. 네. 최초의 밥차 어머니 벌칙 들어야 됩니다. 이거 냉정하거든요. 이따 봅시다. 일단은 제가 하나 뭐 잡아놨으니까. 이따가 나한테 뭐 못하기만 해봐. 오케이, 됐어. 들어가고요. 오케이. 되게 낫어, 되게 낫어. 되게 낫어, 되게 낫어. 랩스갤스. 뛰었다, 뛰었다, 뛰었다. 1박 2일 왔으면. 크게 한 번 쳐주세요. 모닝 깁스 한 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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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